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구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지난 어제, 어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셀트리온을 둘러싼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죠. 4년째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던 이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조선비즈 이런 데서 셀틴 헬스케어 건은 아직까지 안 했다. 이러고 있는데, 저런 가짜 뉴스를 정말로 저렇게 기사화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문제죠. 자, 그런데 지금 완전히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왜 끝났느냐? 일단은 3월달이 지나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세금 부과 이런 부분도 안됩니다. 끝이 나버리죠.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리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살인을 했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보면은 이번에 판결된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 이런 걸 하나,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4년을 이 기업을 잡고 괴롭혔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에 지금 정말 공매도 세력들의 입김이 정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결국은 미루고 미루다가 공소시효가 다 되니까 유효기간이 끝나는 마지막에 가서 지금 마무리를 지었죠. 참으로 대단합니다. 참으로. 자,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다 끝이 났다라고 보십니다. 무조건 다 끝난 겁니다. 지금 끝난 거고 과징금 부과 얼마 되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정말로,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은 그런 걸로 걱정을 하라고 또 이렇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뭐 공매도 세력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걱정할 사안 자체도 추개도 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 끝났죠.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최대 실적을 작년에도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고 주가는 반토막이 나있죠. 그리고 회사는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죠. 지금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주를 서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을 서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 그리고 개인 큰손들이 이런 지금 환경에서 돈을 그냥 어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돈은 돈이 벌리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하죠. 개인 큰손들 이런 지금 정말 초대형 기업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만히 그냥 구경한다 그렇게 기회를 놓칠 부류가 아닙니다. 개인 큰손들. 그리고 연기금들 이미 눈치채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불개미 세력들이 셀트리오는 강성주주들이 많습니다. 강성주주들. 불개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우호적인 세력들이죠. 연합군. 여쭤보면 여기가 미국과 EU 그리고 대한민국.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지금의 우크라인 사태로 좀 본다면. 그리고 우크라인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년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최대 시점. 여기에 반해서 JPC는 이거 완전히 그냥 뭐 푸틴 같은 것들이죠. 푸틴 같은 것들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공매도를 위해서 리포트를 쓰는 그런 집단 같은 그런 의혹이 들만한 이상한 움직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JP신한 여기는 공매도를 위한 리포트를 써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나 JP모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 4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서 이제 날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직접 나서죠. 오야봉이 직접 나서가지고 말도 리포트 쓴다. 이렇게 신한은 항상 말도 쪽으로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써대고 있죠. 여기는 공매 집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부분이고 요런 세력들하고 리포트 이렇게 나왔죠. 종이종어리 요런 부분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 지금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요런 부분으로 좀 비교하면은 약간 비슷하죠. 그렇게 좀 대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격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이게 이 불확실성에서 뭔가 좀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 그러면 항상 또 언론을 통해서 하나 찌라실 뿐이죠. 분식회계 의혹 고의로 결정난다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을걸?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쟤들이 유리한 쪽으로 얘들이 유리한 쪽으로 주가 상승을 막는 이런 방패마기로 계속 무기로 사용을 했었죠. 그 무기가 이제 뺏긴 상황이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제 뺏겨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된 거죠.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된다. 시나리오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 매수세가 일단 많습니다. 매수를 하려는 세력들이 점점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지금 신영에서 물량을 좀 가져갔고 CIMB에서도 물량을 좀 가져갔죠. 그런 물량들은 아마도 들고 갔다 그러면 상당히 긴 시간을 보고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회사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을 정말로 이례적으로 셀트리온이 기업의 이런 R&D의 셀트리온은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도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R&D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돌아오는 인컴적인 부분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지금 부분을 뒤로 하고 무려 두 번에 걸쳐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지금은 R&D 투자를 하는 그 부분만큼의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은 그런 인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결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사면은 안 나옵니다. 이 물량은. 그리고 개인 큰손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죠. 1분기는 또 진단키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3월 11일이니까 그렇게 나오게 돼 있죠. 전 분기 대비해서 직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실적이 훨씬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반토막이. 전년 1분기 대비해서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는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또 쓰게 돼 있죠. 4분기 실적을 만들어냈고. 그런데 이렇게 끌어내린 부분은 분식객의 의혹. 그래서 상패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끌어내린 게 여기 위치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무조건 올라가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시나리오가 그렇게 완벽하게 짜져 있습니다. 이걸 개인 큰손들이 모른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개인 큰손들이 정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 큰손들이 이미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 큰손들이 유입이 분명히 될 겁니다. 분명히 유입이 될 거고 그렇게 유입이 또 되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에서 계속 매집. 그리고 회사 매집. 사모펀드 매집. 보험투심 매집.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지속이 계속될 겁니다. 지속이. 지속이 안 될 만한 요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잘하면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이 세력들의 가치 힘을 제대로 보태야 돼요. 제대로 제대로 보태서 지금 들고 있는 물량 가지고 또 이렇게 주가 쪽 올라가면 단타를 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아주 많이 생길 겁니다.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뭔가 찌라시 기사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조선비즈에서 이렇게 어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무슨 헬스케어는 이번 안건에서 못 줘 이렇게 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하나씩 뿌리면서 겁을 잃죠. 그럼 거기에 또 뭔가 나약한 마음 믿음이 약한 개인들은 또 흔들리게 돼 있죠. 그런 물량들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물량들은 그 정도에 흔들릴 것 같으면 나오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냥 나와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개인 큰 손이나 아니면 불개미들 그런 쪽으로 아니면 기관 쪽으로 물량이 넘어가 버리겠죠. 그게 오히려 낫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정도로 흔들릴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량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제피 모가나고 신한이 그리고 한화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이 계속 주인 행세를 했죠. 지금까지는 주인 행세를 했는데 이제는 그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하나 잃어버린 거죠. 그 무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던 게 그 칼자루가 떨어져 버렸죠. 뺏겨버린 겁니다. 그 칼자루가 뺏겨버렸기 때문에 얘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가를 밀어내리는 누르는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싸움이 일어날 텐데 공매도 물량을 계속 뿌려 대면서 지금의 이 위치에서 지금 이 가격에서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써가고 있는데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돼 있고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정이 돼 있는데 주가가 반토막 난 상태에서 여기에서 공매를 계속 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JP모간하고 신안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뒤덮어 버린다 그러면 얘들은 태세 전환을 아주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지고 있는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없어져 버린 상태인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체할 만한 무기를 가져온 게 이거 뭐 항공모함을 들고 있다가 항공모함을 뺏겨버리고 그냥 통통대 같은 거를 하나 가진 거죠. 그게 JP모간의 리포트죠. 항공모함 뺏겨버리고 그냥 뭐 조그마한 소형, 쾌속증 이런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싸워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얘들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우량주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망가진 상태인데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써 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모멘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코로나라는 부분에서도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추가적으로 흡입평력, 코로나 이런 부분까지 제공이 예정이 되어있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검증된 약물 가지고 진행하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는 공매 세력들의 이기가 이기기가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데 얘들 있죠. 회사 개인, 큰손, 연기금. 얘들이 이 개인들, 나약한 개인들의 물량을 그런 개인들까지 다 데리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떨어집니다. 불개미가 아닌 일반 개미들은 알아서 주가를 좀 올려주죠. 주가를 좀 올려주고 그걸 좀 흔들어버리죠. 좀 흔들어버리면 알아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개인들은 그런 가벼운 연결고리가 약한 믿음이 약한 개인들의 물량들은 이제 우수 잘 떨어져 나오게 될 거고 그런 물량들이 아주 강한 롱 포지션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세력들의 소나기로 물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인들이 잘 버텨내면 제피모가나고 신안하나 이런 공매창고에서 물량이 나오겠죠 그 물량들이 나오게 될 텐데 얘들도 만약에 매도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는 상당한 고통을 느끼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잡아먹어버리면 얘들은 금방 항복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강력하게 정말로 오랫동안 상승할 모든 여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얘들이 항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 주가는 이제 정말로 가볍게 날아갈 겁니다 정말로 가볍게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